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전자금융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30일 오전 10시 34분이구요. 종목코드는 06357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저는 한국전자금융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구요. 두번째로는 기술적 분석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밴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수사업과 현금수송사업 포스와 결제장비 관련 사업같은 것들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금융 밴 사업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ATM관리를 대행해주는 ATM관리사업과 회사가 보유한 CD기로 예금인출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CD 밴 사업 그리고 이제 무인자동화기기사업, 무인주차사업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이 밖에도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화상감시시스템사업과 키오스크사업, 무인주차장사업과 가맹점 네트워크 사업도 진행 중에 있어요. 사업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자면 ATM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하고 투명한 자금관리에요. 기기와 전산상 실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자금관리의 전문성은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한국전자금융과 같이 전문적인 자금관리 능력을 보유한 수행업체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ATM관리사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중요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TM관리사업은 한국전자금융이 최초로 시장을 개척한 분야로 시장의 지배적 위출을 점려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시장 점려율에 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경쟁업체의 관리사이트 수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한국전자금융 시장 점려율은 단기말을 기준으로 약 53%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지원 종료 같은 이슈에 따른 ATM기기교체 수요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시세를 분출하는 경향이 있는 종목이에요. 2021년 디지털화폐 관련해서 제닛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 같은 분들이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글로벌 디지털화폐 주도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앞으로 디지털화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커가면서 강하게 이러한 흐름이 수혜자로 예상이 되는 한국전자금융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전자금융 볼게요. 배당 수익률은 1.63. 현금 흐름이 그만큼 이루어지고 있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시가총액은 2300억, 발행주식수는 3414만주, 유동주식수는 1810만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밑으로 내려보면 매출액과 이제 이런게 2700억을 기대를 하고 영업이익은 좀 많이 줄기도 하고 단기 수익은 오히려 늘었고 뭐 이런게 있는데 지금 당장 한국전자금융이 이러한 어떤 재무접표적인 소스를 보고 뭔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그런게 아니고요. 지금 디지털화폐로 전환되려고 하는 대격변의 기로의 문턱에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 인류가 항상 화폐라고 하면 뭔가 종이가 됐건 조개껍데기를 하든 물물교환을 하건 손에 잡히는 그런걸로 했다면 디지털화폐는 손에 안잡혀요. 그냥 진짜 추상적인 그런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위조지폐 만들기가 그만큼 더 쉬운거 아닌가요? 그쵸? 그런게 때문에 그런 관련한 기술 이런거를 관리를 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되는거에요. 그럼 기존에 관련 인프라를 쌓아왔던 한국전자금융이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이제 기술전술을 해줄거에요. 뭐 국립과학 뭐 이제 뭐 국방과학연구소 뭐 이런 데서 기술 만들면은 뭐 배포하잖아요. 저기 군수업체들한테 그거 만들려고 그런식으로 이제 배포가 될거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전자금융이 원래는 ATM을 통해서 뭐 무슨 키오스크 뭐 이런거 CCTV한다고 하는데 사실 ATM이잖아요. ATM에서 주로 이제 매출 뽑아냈다면 이제 전방위적으로 매출을 뽑아낼 수가 있는거에요. ATM이 전국에 있는거에요. 그냥 ATM이 개인마다 있는거죠. 이제 고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매출도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1봉을 이제 보시면 요런식으로 밑으로 살짝 꼬꾸라져 내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위로 이제 올렸는데 보통은 어 고점에서 한번 재미보고 윗골이 정말 길게 그려줬잖아요. 윗골이 정말 길잖아요. 해먹을만큼 해먹은거에요. 뽕을 뽑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정도 되면은 이제 밑으로 꼬꾸라져 내려서 원래 있던 여기 선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좀 더 이제 꼬꾸라져 내리든지 그러는데 하반경직으로 연착륙하듯이 아주 안정적으로 쭉 이렇게 역배율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빠질만큼 빠졌다라고 판단이 되는지 이때 거대거래량 한번 나오면서 장떼양봉 한번 그려주면서 요 위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줬어요. 올려줄 때도 가장 정석적으로 중간선 이 장떼양봉 중간선 라인 지켜주면서 올라가는거 보이시죠. 여기서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쵸? 아주 정석적으로 간거에요. 그러다가 지금 대칭삼각형 패턴 나오다가 지금 살짝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지금 정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사실 방향은 정해졌어요. 위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전고점에 물린 윗골이 그냥 아주 이상적인 장떼양봉은 아닌 셈이에요. 윗골이가 좀 한 40% 정도 점유하고 있는 불안전한 장떼양봉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이 차트 만드는 사람들도 맘대로 안되는거죠. 대칭삼각형 요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위로 탁 쳤는데 전고 여기에 물린 사람이 워낙에 많다보니까 다 떨려 나온거에요. 물론 이제 물량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이제 그건 여러가지죠. 일단은 본질은 요 중간선입니다. 요 중간선 내지는 요 시가 라인 지지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 한국전자금융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계신데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배너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가운데 요 라이브 녹색 깜빡깜빡 하는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오늘이 이제 4월 26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7시 50분부터 안녕하세요 라는 말씀과 함께 뭐 이제 공지사항 이런거 이제 주의사항 뭐 이런거 말씀해주시고 계시고 뭐 이제 전일 미국 증시와 같이 투자활동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장이겠죠. 월요일이니까 그 금요일장에 이제 어 투자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 보조적인 요런 이제 정보들도 소개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뭐 한독 크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뭐 1차 목표가 23,150원 뭐 손절가 21,000원 뭐 이런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대응해주십니다. 보통 이제 3개 아니면 2개 이렇게 주시는데 뭐 추천 매수가 대비 뭐 거의 한 15% 정도 됐다.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 되고 있고 뭐 요런식으로 저희 AP투자연구소의 뭐 이벤트 이런것도 확인해보실 수 있구요. 요런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제가 아까 들어왔던 방식대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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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